다 고생했어요 다 고생했어요 너 얘기 잘 안하잖아요 오빠 고생했어요 너무 수고했어 진짜 자 자기가 검은 별이다 손 나 내가 봤을 땐 초롱은요 뭐 이런 거 하면 다 나래 하하하하하 여기서 조용한 나은이와 남주 둘 중에 하나 공정놈이 나야 이러니까 이러니까 우리 가방 지금 한번 바꿀까? 지금 한번 바꿀까? 지금 한번 바꿀까? 지금 한번 바꿀까? 어? 어? 여름 보고? 왜요 언니? 언니 어디 어디 있구나 하하하하 나한테 없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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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뭔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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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물 잠깐 차가워! 물 잠깐 차가워! 뭐야! 뭐야! 유디야! 오빠 문자! 어떻게 안 비키는데? 잠깐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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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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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 나 동영상 찍어야 돼! 오빠 깔아! 나 동영상 찍어야 돼! 오빠 깔아! 오빠 깔아! 오빠 깔아! 반가워요! 문 닮았어! 닮았어! 아! 문 닮았어! 닮았어! 아! 어머! 문 잠그니까! 야 영상이 아까 찾아 파울인 거거든? 납치 당한다요! 블랙헤이트지? 근데 좀 무서워요! 아저씨.. 아저씨.. 선생님! 랍스.. .. 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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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 전선생님.. 아침에 여러 회사로 납치지만 집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요! 留言 오빠 오빠 가다가 저 소세지 김밥이요. 오빠 피곤하시죠? 오빠 저 가다 보고만. 피곤하시면 말하세요. 설정 같지만 차 안에서 진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 오빠 노래 틀어주세요. 고대로 지금. 김건모 선배님 노래요. 납치가 이렇게 원래 안 무서워요? 그래요. 이유 한 번 들어보시죠. 오늘 납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너희를 납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뭔데요? 그 이유는 도착하면 안다. 그러니까 도착 언제 하는데요? 고. 고탄대. 고. 진짜. 오. 대답. 월요일 출국길 감춘가 찾아왔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 경고가 내려진 가운데 회의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내릴 때 됐잖아요. 내릴 때 됐잖아요. 밥은 먹여주세요.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히말라야까지 오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잠만 되고 이제 내려주세요. 택시비가 35만 원이에요. 1주일이 350만 원이에요. 하영이 오늘 낙박 터지네. 하영이 오늘 낙박 터지네. 하영이 오늘 낙박 터지네. 하영이 오늘 낙박 터지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부터는 좋은 날씨에 납치해줬으면 좋겠다 역시 에이핑크는 무난하게 하지 않는다 카메라가 정말 많네요 비 대신 눈을 몰고 왔네 이게 뭐하는 거야? 에이핑크에 한 번 본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이핑크 여러분은 지금 에이핑크에 참사 집에 초대되셨고요 와우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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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